오늘 하루 하시는 줄 알았더니 오늘까지 하시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. 450kg요? 53마리 엄청나네요. 근데 오신 분들이 다들 행복해 하셨어요. 우정사에서 드리는 거 알 거예요 아마?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렸어요. 절여서 드려요. 배고파요? 네. 엄청 밀려갔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5대산에 가장 높은 데 있는 남자예요.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. 1,500kg 크지? 네. 1,500kg. 1,300kg. 차는 못 가요. 걸어서 가셔야 되는데. 정상. 정상까지 갈려는데 지금. 아. 너 이제 떡을 여기다 넣지. 봉지. 진짜로 한번 살려줘. 마지막 스파트 한번 해보실까요? 근데 갑자기 오늘 떡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? 고향 내시려고. 여기 떡 빼는 것만 해도 시국이 엄청나시는데. 사람들이 어디서 한 거 모르는 거 왜이냐고. 대단히 원하냐고. 그러니까 알고 주시는 말이죠.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. 근데. 고맙습니다. 오신분들이 엄청. 오신분들이 엄청. 오신분들이 엄청 행복해 하셨어요. 저 어제도 가면서 뵀거든요. 그러셨어요. 네. 어머니. 저 드시고 싶죠? 전부다. 그냥 오세요. 저 드시고 싶으세요. 네. 저 할아버지하고 같이 드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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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0개 드리세요. 네. 네.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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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좀 사야 계시구나. 네. 네. 아. 죄송합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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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마지막 박스 정도로 €25 vegan 북대미루감에서 공양미 쌀로 떡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. 정말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조용히 주세요. 본짓을 받으세요. 네, 동양미떡이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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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. 많은 거 드리고 있는 데는 다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다 팔았어 다 팔았어 이분들이 보겠는 분들이네 마지막 오준분들이 보겠는 분들이네 국제 미루감입니다 국제 미루감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만 드시소 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예쁘세요 어떻게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게 된 거예요 이 떡이 무슨 떡이에요 국제 미루감 떡인데요 네 국제 미루감에서 떡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떡을 사서하기엔 너무 많은 양인데 고시 고시 들어온 거 공양미 들어온 걸까요 네 오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